블랙가드 이어서 가야죠 마이크가 어제랑은 많이 설정이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도저히 마이크의 처리를 못해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정을 많이 바꿨고요 어제보다는 깔끔해졌을 것 같습니다 소리 자체가 그렇게 많이 바꿨고요 어제보다는 깔끔해졌을 것 같습니다 아 별로 그렇게 명쾌하게 들지 않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우선 이 게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러기 전에 인게임에 들어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자 이 게임 같은 경우엔 자 턴제 판타지 게임이구요 어 35기가 가량 하는 턴제 판타지 게임이구요 아래쪽에서부터 이제 왼쪽 하단부터 주인공과 동료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범죄자 3명이서 또이 또이에서 같이 여행을 다니다가 동료가 합류해서 5명 다니고 있죠 주인공의 옛 친구인 라이센더가 나라 사람들한테 병이 도는 약을 먹여서 거기에 대한 이제 해결을 위해서 동료들이 뭉쳐서 같이 여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같이 그럼 해결해 나가도록 하죠 매일매일 하는 것 같아 거의 거의 매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이거랑 제노봇이랑 재밌어요 스팀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제가 해본 결과 굉장히 재밌네요 역시 난 똥겜 취향인지 아니면은 게임이 재밌는 건지 딱히 보시면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 나온 부분 창 이거 어디 어디다가 하는거야? 칠리에고의 무거함 칠리에고가 어디 퀘스트야 그리고 목수한테 가서 다시 대화를 하라고 이것만 하면 사실상 끝나는 것 같네요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퀘스트들 이 축제여 그래서 지하 감옥에 가서 대화를 한번 해보라고 거기가 어딘데 투기장? 투기장 쪽에 지하 감옥 있을 것 같은데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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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축가 몰라이 억울하게 잡혔을 수도 있다고 내가 잡아넣었거든요 그냥 그 녀석에 대해 이제 노가리를 까보라는 건데 딱히 뭐 대화할 만한 사실이 없어요 도움받을 것도 없고 좀 더 이제 돌아다녀봐야겠죠 퀘스트가 활성화 안떠 어디서 받으라고 교도관 무죄? 도움받을 것도 없고 그 녀석은 그 녀석이 좋아 자기가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왜 멘탈이 없었지? 난 상상도가 없었고 그럼 상상도가 없었고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할게 혹시... 그럼 봐봐 자기가 도움받을 도와주시오 도움받 굉장한 운빨게임으로 가까이에서 이동을 하면은 한 칸 거리에 이동하면 전투를 데미지를 입거든요 하지만 무시하고 그냥 때리겠습니다 때릴 수가 한 번뿐이기 때문에 방필 든 녀석으로 타격을 해주고요 스킬 데미지를 넣을 때는 약간 이제 명중력이 떨어지죠 지금 도끼 든 녀석은 이런 식으로 때려줍니다 밀치는 것도 있고요 넘어질 수가 있죠 넘어질 경우 데미지가 100% 들어가요 좀 어려운 기술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창은 한 칸 멀리서 쏠 수가 있고요 잡아줍니다 적 3명이야 자 먼저 얘는 이제 아웃 지킬 수가 있거든요 적자를 이런 식으로 쳐서 데미지를 줄 수가 있고요 마곡 기술도 이런 식으로 화염을 마실 수가 있죠 마곡 같은 경우는 이제 명중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1번째 기술에 비하면 하나씩 제거를 하면서 이동을 하죠 어 그렇지 야 좋은데? 쉽게 끝나는데? 초! 그렇지 깔끔 굉장히 나이도가 높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연전이 되는데 하... 불안하다 어, 이 게임이 나의 도가 오자라 세이브하고 한번 가볼까? 나 이제 가면은 누가 맞는 부분이야? 아, 목소리 되게 안정적으로 나온다 어, 바꿀만해? 값어치가 있어 오자라 어딨어? 호숫 가루 한번 쉬고 가고 싶은데 이게, 만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만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게임 나이도가 확 바뀌기 때문에 데미지에 굉장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 한번 가볼까? 맥빌라 어떻게 변했나? 대체 가면 뭐라 그럼? 그리고 회복을 한번 하는게 굉장히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고 가는게 좋아요 지금처럼 이제 데미지도 거의 안입고 만화도 이제 반 이상 남았는데 이래도 회복하는게 좋습니다 한 번 더 쓰는게 게임을 진짜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동이동 AP 먹을 수 있는 다 먹어줍니다 이 게임은 이제 레벨 개념이 없어요 AP를 얻게 되면은 이 AP 포인트로 능력실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전투를 하기 때문에 레벨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죠 법사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문도 올려줄 수가 있구요 18레벨이 만렙이고 무기능력도 18레벨이 만렙입니다 밸런서도 이렇게 따여줄 수가 있고 음 좋아 난 전부 궁극적으로 박았기 때문에 잘 때려요 이제 줄 수 있는 전사기통은 이정도고 마법사는 주문을 하나 더 개방을 한다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강력한 주문들을 올려주도록 하죠 조금 애매하네요 얘는 공격과 버프 하나씩 양쪽 다 둘 다 능력은 솔직히 이제는 가장 효율적인 거는 특수능수도 거의 다 찍었거든요 기본능치를 상승시켜주는 건데 비싸기 때문에 천천히 찍겠습니다 버스가로 가죠 버스가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아 여기 쉬는 데도 다 있네 아아 아아 상자는 뭐야 아아 아아 살인기술을 좀 알려주네? 야 회피 같은 거 알려주네 어 좋은데요? 아 주도권 보너스를 얻고 특수공격 실패 상대로 인한 방울과 해피엘의 불이익이 감소됩니다 쌍수무기를 갖고 있는 애에는 쌍수무기는 이번에 안 낄거기 때문에 칼날 칼날 폭풍 두 명을 동시에 온 것 같나 해피엘 보너스를 많이 받습니다 어 굉장히 좋은 기술만 있네요 차후에 애한테 배우도록 하죠 아아 이제 어쩔거야 이제 어쩔거야 이제 어쩔거야 이제 어쩔거야 이 녀석한테 배워야하니까 멘 케스트를 하나 깨고 갈지 이 녀석한테 배워야하니까 아니면은 그냥 서브를 통해서만 가도 얻을 수 있는지 그건 약간 궁금한데 맹빌라에 가서 목수의 근거지 쪽으로 가면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투 시작 전에 바로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도 없이 바로 시작될 줄은 몰랐는데 내가 안쪽에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뭐야? 잠깐만 얘는 뭐야? 우리 애들 5명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원래 4명이었나? 아니 아니 법사가 있어 법사가 어디 있는데 법사 있지 마녀 있지 아 여기 아다야 시커면서 보이지가 않네요 야명증 환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구성 좋고요 이 게임은 내가 뭐 다른 게임처럼 때려서 잡으면 숙련도가 오른다고 경험실 더 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싸워서 이기면 돼요 도중에 동료가 뭐 죽거나 쓰러져도 상관없어요 그냥 결과적으로 게임이 끝난 다음에 경험실 받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죠? 너 뭔데 여기 있냐? 넘어져 잘 안 넘어지는데 보통 오늘따라 잘 넘어지네요 쟤는 그냥 잡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자 딱히 뭐 오는 게 없으니까 보시면 이제 함정의 집이기 때문에 함정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오다가 굉장히 고통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밖고 있네요 어디다가 해야지 그렇지 바로 쏠 수 있게끔 저쪽 문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또 함정이 있거든요 그쵸? 굉장히 많은 함정이 지금 걸리고 있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요 문을 열기 시작하면 다 같이 들어올 테니까 조심해서 가야겠죠 열고 들어올 테니까 대기를 하자 앞에서 대기를 하면은 우리 쪽 칸에 왔을 때 반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득을 볼 수가 있죠 안쪽에서 있는 녀석이 약간 불안하긴 한데 솔직히 이 정도의 녀석한테 당할 군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2번 마업 정도로도 99% 제압이 가능하죠 자 다음 턴에 들어올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상위 버프 마업을 줘서 전투를 올리겠습니다 주인공 줄게요 방패를 든 놈한테 주는 수준 넘겨 버프 마업이 굉장히 오래가기 때문에 한 턴 버리더라도 걸어두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입구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씩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들어오네요 싸울까? 아 근데 입구가 좁아서 이러면은 무조건 이제 여기서 단칸짜리 입구를 사수하는 게 굉장히 이득이 되는데 어 이리와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나이도가 높은 게임이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두터한 가량을 낭비를 했는데 아 그래도 뭐 문제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나이도가 높아요 이렇게 써주면 이제 적이랑 해서 이렇게 맞죠? 같은 편까지 하지만 적은 두 대 어차피 회복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는 없어요 반응 공격했고 대도 우리 쪽은 빠르기 때문에 여러 때릴 수가 있죠 이렇게 음 80% 전사가 다음 턴이 있으니까 그냥 전사로 때리자 그렇지 눕혔고 방탄 너무 좋아 버프 진짜 개사기야 4단계 마녀 공격 죽었죠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아웃이 돼버리면은 모든 멤버가 아웃이 되면은 바로 승리로 넘어갑니다 죽지 않아도 넘어가 버리는 4두 컷 5단계 마녀 5단계 마녀 되게 쉽게 나오는데 서브캐스트가 어제는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굉장히 막 욕하면서 했거든요 어 사람 사람 없는 것 같다 잠깐만 누구 맘대로 시작돼?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절로 가는 거야 잡고 가는 거잖아 이렇게 된 경우에 이제 입구를 좀 조여놓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방패를 든 녀석으로 조여놓고요 창병을 이제 대각선 위치에 두면 앞조여야 되는 녀석도 데미지를 줄 수가 있을 테고 방패병을 앞세운 다음에 이렇게 만화가 좀 타이트할 땐 보조계통 기술을 쓰겠습니다 굳이 딜이 들어갈만한 녀석이 있긴 한가 약간 이제 방어적으로도 회피율이 올라가거든요 저 3단계 지금 위에 단축키가 슬롯이 있는데 저기다 제가 다 등록을 해서 쓰는 거고 아까 사용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속도 올려주는 기술이 1보다 3까지 있는데 3을 줬을 경우에는 이제 행동력이 늘어나고 속도가 늘어나는 거고요 2단계를 줬을 경우에는 행동력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턴이 두 번 오지는 않지만 회피율 같은 게 늘어납니다 약간 이제 특이하죠 굉장히 다양하게 알 수가 있는데 방략한 마법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걸어줘서 쓸 수도 있고 당장은 이걸로 쓰자 방불이 너무 안 맞아 회피율 보정이 상당히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때려주면은 앞에 죽죠 근데 걔 꽤 세네요 꽤 센 걸 떠나서 아래에서 뭐가 자꾸 기어 올라오네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하나씩 하나씩 보내 보내 하나 하나씩 하나씩 보내고 나서 생각해 그렇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면은 또 딜 분산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딜이 엄청 세네 오늘 회피율이 올라가서 잘 버티죠 적당하죠 지금 세이서 지금 때리는데 그래도 회피율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9번 스킬을 사용해서 덩어리한테 기술을 줍니다 이렇게 할 거 없으면 그냥 때립니다 딱히 뭐 손해볼 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시면 이제 마법사 아 저 너무 막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야 임무가 두 마리씩 올라오면 어떡하냐 인간적으로 아 이거 아니지 잡았고 일단 하나 잡았고 한턴 소비해서 마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위험해요 독데미지 들어오고 있고요 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사 셋은 다 중장갑인데 법사 같은 경우에 이제 장면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버리면 힐 위주로 싸웁니다 그만 올라오면 안 좋겠는데 계속 올라오는 거냐 설마 싫어하냐 잡은 거야? 못 잡았죠? 잡았고요 조금이라도 명점이 높은 상대를 맞춰줍니다 이동하면은 이렇게 맞죠? 전사 때리고요 좋고요 좋다고 하기에는 자꾸 애매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 두 대를 맞는데 일단 회복을 해주면 한턴 정도는 버티지 않을까 체력이 그냥 절대값이 내려갔네 20% 내려갔네요 이런 경우에 이제 평타 때리는 게 나아요 그냥 너무 욕심내지 말고 아 좀 죽어라 그렇지 자동 응수 공격이 대미지가 굉장히 준수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게 명중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때렸을 경우에도 명중률에 이게 낮음이 있기 때문에 실상 굉장히 유용한 거죠? 오늘 텐션 상태가 왜 이러지? 100% 회복 뭔가 되게 좀 아픈데 체력이 떨어지는데 맞을 때마다 얘한테 자 이 녀석으로 찔러주고 적당히 나나 받아 데미지도 양이 떨어졌어 39로 떨어졌어 보자 체질이 떨어지네 아 이래서 그렇네 되게 많이 떨어지네 한 번 대씨 정독구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를 밀어서 아웃시킬 수도 아웃을 시킬라 그랬어 난 못시켰죠 더 나오는 건 없네 이러면 무난하게 이길 수 있죠 이 정도 숫자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야? 턴이 안 돌아와 얘 그냥 없구나 자리가 창병 얘는 자동 반응 공격이 없네요 예쁘게 피할 줄 몰랐어 어 좋아 오늘 되게 잘 싸우는데 얘네들 아 분산 좋고요 딜 딱히 뭐 아프냐 속도 없죠 그냥 마나 아껴두겠습니다 더 싸울지도 모르니까 그렇지 잡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하나씩 처리하는 거를 선호해요 회복이라는 게 이제 어차피 되긴 하니까 아 뭔 소리 한 거예요 때려서 하나씩 피했고 얘한테 맞으면은 그냥 달어 가차 없어 개 위험해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얘 잡아야지 그냥 일단 얘는 때리고 아 아깝다 그렇지 잘 피하는 것 봐라 넘겨 차고 찌르고 그렇지 50에 1두 컷 아이템 적당히 뜨고요 이렇게 상처를 많이 입으면은 회복을 한번 줘야 되는데 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죠 위험하죠 일단 체력의 절대량의 회복값은 돌아온 것 같아요 예 디부프 사라졌고 상처를 입게 되면 전투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살짝 위험합니다 우리 턴이 돌아오고 그다음 우리 턴 돌아오고 상대선 돌아오고 전선은 이런 식이니까 무조건 먼저 때려야죠 아 이제 맵이 안 보이네 야 상처 세 개 건방이 무조건 앞으로 상처 몇 개건 이제 견제용으로 앞에 세웁니다 야 이거 야 이거 맵을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 이게 맵이 안 돌아가거든요 보는 방향이 저건 뭐냐 위로 보자 그냥 아예 야 이거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얘부터 딜 넣었습니다 11 데미지 살짝 위탱이 돼야죠 보기에 얘네가 독이 안 통할 것 같지 않나요 그래도 일단은 쓰겠습니다 통하네 야 뭐야 아 저 수정이 있으면 체력이 회복되거든요 이거네 위험한데 이러면 턴마다 회복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번처럼 데미지를 애매하게 넣었을 경우에는 진짜 심각하게 위험하죠 데미지 분산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될지 몰랐으니까 어쩔 수가 있나 일단 맞는 데미지 분산해주고요 측정 에임으로 회복이 되죠 그렇지 이제 일단 죽이고 솔직히 데미지가 전사계통을 제가 꾸준히 올려줬기 때문에 딜이 부족해서 못 죽이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디버프를 좀 주고 싶은데 점사하면 내 생각에 거의 원턴이 되지 않나 그렇지 만화 채우고 뒤로 한 칸 간 다음에 찌르기 상처를 입힌 찌르기를 쳐주고 강타 때려주고요 그렇지 회복이 한 번에 15호까지 되기 때문에 이미 개이득이죠 잡았고 반응 찌르기 나왔고 지팡이로 때려주고 뒷뚱만큼 들어가지만 뭐 없는 것만 나오니까 그렇지 그렇지 잘하면 한 방에 가겠는데 밀치기 써서 그렇지 가자 척 없는 거 아냐 이제 뭐야 지팡이가 있어 창이 있네 창 비교적 이른 시간에 창을 받았는데 뭐 어떻게 해야지 열리는 거 아냐 그쵸 닫혀있죠 지금 철창으로 이용을 해봐 밟는 게 있는데 저기 가볼래 한 번 아 저거냐 이거는 뭐야 그럼 이건 뭔데 그럼 아 뭔데 만약에 대비해서 힐을 해줘야 되나 아 이거 좀 위태위태한데 일단 해줍니다 살아야 되니까 아 저기 해골이 있네 전사가 있네 4명이 있네요 너무 안 보이게 됐어 내 눈에는 구분이 안가 뭐로 열어야 돼 진짜로 일로 가는 건가 아닌데 뭐가 문제냐 이거냐 아 저거야 아 바로 들어오네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들어오라는 건석지는 없었는데 4명이란 말이지 창잡이는 일단 뒤로 빼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전사기통 보내야죠 없어 빼주고요 뒤로 빠져 빠지고 독은 당연히 안 통할 거 아니야 각으로 한 대 때려줍시다 실패 좋아 반응 공격 한번 했죠 솔직히 4짜리로 죽어도 문제 없거든 이 게임은 왜 이렇게 잘 막냐 쇄골 따위한테는 안 죽는다 이거냐 제법이야 누가 제일 약해 지금 얘 누구야 얘 누구야 얘 저저저 상처 입은 애 누구야 얘야 어 야 방패로 막는군 와서 힐 주고 때리느냐 힐 주냐인데 아 가서 일단은 야 너무 잘 막는데 얘 확 그냥 그냥 확 같은 평까지 말이야 쏴 건방진 애굴들 야 뭐야 부활했어 아예 부활하는데 깨버려도 부활하는 거야 설마 어 이러면 일단 너는 가 잠깐만 야 솔직히 내 생각엔 이거 하나로 잡거든요 아예 부활하는 거면 좀 힘들지 아예 소생이면은 죽이 죽여도 소생하는 거면은 일단 이거 상처 입은 건 좋으니까 상처 입으면 이제 약간 그게 있으니까 그 무언가 가서 빨리 깨러가 좋죠 오우야 그렇지 깨졌고 깨진 게 풀피로 일어나네 야 미쳤네 상처 입은 건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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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는 게 의미가 없죠 벽을 깨기 전까지는 그럼 비교적 빨리 깨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넘어졌고 넘어지면 당장은 못 때리니까 제로 한 번에 죽인다고 치면 나쁘지 않아 지금 상황이 그렇지 그럼 이러면 나쁘지 않지 이겼지 이러면 이러면 지면 안 되지 하나 그렇지 상처를 너무 입어서 데미지가 안 들어가죠 위험해요 그렇지 19 데미지 돌아와 너 왜이렇게 이동력이 떨어지냐 야 그냥 평탄데도 이거밖에 안 들어간다고? 쟤가 더 문제인데 좋아 그렇지 끝 상처 있는 흐를 앞으로 보내는 내 잘못이야 상처 있는 흐를 앞으로 보내는 내 잘못이야 구선장 눈깔부터 천천히 찔러서 한 번 그리고 때려 두면은 이제 방어력이 떨어지거든요 막을 수 있는 적이 그래도 역시 안 맞는 건 똑같네요 안 맞을 놈은 안 맞아 문명이야 그렇지 아 음질이 이렇게 마이너스 20dB까지 나갔는데 아 야 음질이 살쪄 아 근데 이렇게 조용하단 말이야 게임 소리가 더 큰 거 같아 테스트 좀 해보자 테스트 좀 해보자 모드 획득 검은색 금속 조각 얻었네요 저걸로 주는 거야 저 서브로 서브 그러니까 무조건 깨야 돼 이거 깨려면은 잠깐만요 아 그런데 이 정도 소리면은 적당한 거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 테스트 기간이야 자 이제 회복하러 가야죠 아 저기서 쟤데냐 지하로 갔는데 이상하네 모두 치료받고요 자 이제 살인 기술을 배울 수가 있네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잤고요 나가죠 서브 퀘스트를 깬 걸로 인해서 이제 뭐 주는 것이 있을 테니까 코래창 아홉 조각일 것이다 아홉 조각 아직도 안 됐냐 하나 넷 다섯 야 아직도 안 됐네 배울 건 진짜 많네 여기서는 응 가자 그래서 가장 제가 원하던 이제 전체 광역으로 스피드업 되는 기술 이제 이 녀석만 줄 수 있거든요 아직 안 듣는군요 망상이었군요 망상이었군요 복제 훈련 먼저 밖에서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못 받을 수 있으니까 회피 3 건무 둘 중 하나인데 그리고 퍽 터라 vous 집에서 둘 이 모든 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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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이야 어디서 어디서 바꿔 할라 그래요 아직이야 해피자 배워야 돼 해피할 때 은근히 기분 좋거든요 약간 이 랜덤 게임에서 공격 피하면 기분 좋아요 내가 피하면 저기 피하면 미치죠 사랑 순례자의 길 여섯 개 성소를 찾으면 된다 다 한 것 같다 보물도 찾았고 보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필요한 건 다 된 것 같지 않네요 괜히 왔다 야 저기 성소 있다 저거 다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치료사한테 들으라네 아니네 아니 성소 없네 없네 다 갔네 지금 갔고 오자라가 이제 이번에 가게 됐었던 거고 이벤트 풀려서 니니 베고 성소 없죠 가면 되네 그냥 가자 아직 다섯 개 네 개 남은 거 아니야 솔직히 다 한 줄 알았는데 이거 스팀 공식 상도랍니다 점점 있는 거 이 시대네 이름 이 시대 이거랑 C가 안 돼요 이스티아 오랄리아는 알데니아 말로는 소식을 못 들은 지 오래됐다 one is the face where it is TRACKheitст安egμέναster west 맵을 전부 돌아보라 그러네 두 분은 배 möchten 예스 예스 됐고 아이템에 내놔 내거 좀 가져가 이거 뭐야 좋은거 보.. 좋은거 같다 야 검 팔고 당검 팔고 어어 그다지 필요없는거 다 팔아줍니다 박은 없구요 나 검 좀 주라 좋은거 없어 좀 금프기를 바꾸고 싶은데 바꿀게 없어 검은 아예 없네 지금 검있네 아 근데 이거 내가 판거잖아 아이씨 허구든 허구든 없고 아이템 도움이 안됩니다 데미지도 좋네 대신 약간 이제 방어율이라던가 주도권이 떨어지는데 적중률도 올라가요 괜찮네요 됐어 필요없어 신명도 5%는 개뿔 가자 갑주 시리즈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제가 돈을 좀 많이 킵해놓는데 한 세트 사면은 이제 후둔후둔 할겁니다 아 근데 안보여 없어 한 세트고 나발이 그냥 없어 뭐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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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처음 오는거 같냐 올 때마다 정신병이 있나 올 때마다 불안해 다 처음 오는거 같애 아니지 어 장면 변한거 없어 아니지 보인다 아니지 알게 나 알게 그리 나 나 내게 나 내게 나 정글 호랑이 정글 호랑 꿀잼이야 전투가 꿀잼이야 역시 이러니 저러니 뭐 운빨 게임해도 재밌는건 재밌다 운빨이 있으니까 어느정도 이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운빨이 있는지 말아야 운빨이 있는지 말아야 운빨이 있는지 말아야 말만 있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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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할까? 아 싸우자 싸우면 AP줄거 아니야 한명 아니야 한명? 혼자서 개기네 건방지게 어디서 말이야 야 최저 다는것 좀 봐라 제법 독창 우리 타는 선에서 딱 끝날것 같죠? 끝? 끝난거 아니야? 어차피 회복하는건 똑같으니까 막 쓰겠습니다 그냥 확실하게 하tan 두드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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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러워둬 두드러워 두드러워 두드러워둬 아 탈러주네 야 정글호랑이의 창이거 뭐야 창을 왜 이렇게 많이 줘? 이 게임은 창 쓰는 데 한명 밖에 없는데 어... 일상처 일상처를 그냥 확실하게 준다는 거야? 정글 호랑이가 이게? 아 그런데 상처를 내가 입었네 괜찮은데 그럼 굉장히 좋은데? 바꿀까? 데미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자 보자 방어율 마이너스가 좀 적고 주도권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네 데미지 1차이로 이 정도면은 나는 오히려 낚여보거든요 됐어 아... 아... 이제 우리... 음 그렇다 그러하다 자 됐고 두 군데 가면 되네요 엘렙에서 이제 상처 치료 한번 하고 다른 녀석들은 400포인트를 모아서 새로운 스킬을 봐야 되니까 일단 방치해도 벽사는 이제 찍은 거야? 찍었냐? 드디어 찍네 귀엽게 뒀다가 잘 써먹어야겠네 아랫단계는 쓸 필요 없는 것 같고 이게 최고 레벨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 이게 저거 뭐냐? 여왕의 땅이다 신민찍을 안 해 이 새끼야 경험치가 돼라 내 경험치가 돼라 어디서 지불이야 죽을라구야 죽어서 너는 여기쯤 가있으면은 다 근접으로 올 거 아니야? 법사가 있겠어? 오면은 오면 바로 찐들 죽는 거죠? 아씨 아무튼 뭐야 그렇지 잠깐만 아 진짜 됐어 어차피 여기 이제 없잖아 이제 스킬을 하나씩 옮겨주겠습니다 보호 계통 이제 4단계 주문을 Q로 이런 거 다 빼 필요 없어 안 써 저런 거 저거 정도만 쓸 거 같고 이렇게 하고 주죠 전사한테 이제 35%밖에 안 맞죠 이제 법사 같은 경우 빛의 속도를 아 얘는 이제 쓸만할 것 같아 생각에는 3이랑 이렇게 두자 이렇게 두고 쓰자 Q로 전체에다가 해피기 속도업을 걸면은 졸라 세지죠 야 때리는 거 때리는 것 좀 봐라 오고 대놓고 전사네요 쟤는 야 이걸 버텨? 왜 이렇게 세냐 얘는 또 야 저걸 맞춘단 말이야? 전사 일어났고 야 저거를 그렇지 때리고 피하고 저걸 맞추네 가끔 가다가 내 상상을 초월해 얘네들은 1번 부대미지 아 슬슬 이제 안 들어간다 저항력이란 개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인지 법사가 딜이 처음에 엄청 쎄는데 이제 슬슬 안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아 진짜 세다 빛의 속도는 진짜 세다 이거는 진짜 트루다 아 멍청함 멍청함이 폭발했다 야 어떡하냐 야 기동력도 올라가서 너무 좋아 아 진짜 수준 진짜 아 아 개극혐이야 일어났냐 그렇지 상처 세 개 상처 생기는 무기라 더 생긴 것 같아 상처가 그렇지 일둑하시면은 나쁘지 않죠 들어가 싸워야되는데 나중에 쌉니다 잠깐만 이거 뭐 그냥 다 싸우래 나한테 헤브컷 가자 아 밖에서 싸워서 지금 혹시 랏 아니겠지? 일단 돈 내고요 아 뭐 싸운 거여 상관없어 나한테는 경험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강해지는 게 중요하지 뭐 동료 생기는 게 중요한 거야 동료를 다 보내서라도 나는 강화가 될 거야 강해질 것이다 끝까지 아마 18%면은 모든 것이 다 올라갈 것 같은데 서브 다 깨면은 쯤블렁식 없을 것 같다 어떡하냐 모아 일단 모아 아 모으면 아 야 이거 뭐 했냐나 지금 죽일 수 있었는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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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 쪽으로 해서 이제 세우면 되지 아 이거 조금 거시기하다 아 저 불 안 붙이면 소용없어? 아 무조건 이제 4단계 쓰겠습니다 개좋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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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4단계 얼마나 좋은지 뭘까 4단계 얼마나 좋은지 주도권 5에다가 기동력 2에다가 회피율 방어률 이식 개사기죠 개사기죠 아 쓸만큼 썼기 때문에 이제 화염마읍으로 마음의 불을 질러줘야죠 1단계로 1단계로도 충분히 불을 지을 수가 있고 아 저기까지 안 가네 당연하게 말줄 알았는데 일어났으니까 뭐 죽었고 괜찮았네 누구냐 뭐 누가 맞는거냐 그렇지 아 수준 진짜 밀어 아 기절은 역시 쉽지 않아 저렇게 둘이야? 아 다 그냥 그냥 이기지 그냥 이기지 때리면 되잖아 그냥 아 스톱하는거만 기다리면 되고 아 그냥 쏴 같이 죽는거야 어따 대고 살라고 바라기야 이씨 같이 죽는거야 그냥 어 너도 가서 찔러 밀어버려 눕는 수준 피하고 피하고 때리고 때리고 뛰어라 수업하게 해 1대1로 싸워도 이기잖아 2대1로 싸워도 이기 저기있으면 나오다가 죽을거같은데 쟤는 뭐야 쟤 저기 단거리야? 데미지? 어디보자 밀쳐주고요 그렇지 이게 정상이지 길 넣어주고요 도데미지 도데미지 일어나고 화염데미지 하나 넣어주고 아이 수준 너도 안되지 그러면? 좋아좋아 어 야야야야 뭐야 슬라크의 위대한 부분 이거야? 잠깐 새 껍질 허리띠? 가장 많은 공간을 제공해준다고? 된거야? 이게 다야? 도데미지 이게 초반 부분에서 이제 구해준 녀석이거든요 감옥에서? 어느식으로 나오네요 구해준 놈이 이제 자기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준건데 그 열쇠를 통해서 받은건데 별거 없죠? 가자 이거 끝나면 딱 배울 수 있겠다 네 여긴 그곳에 그 이름이 도데미지 도데미지 데려가자 아, 알겠습니다. 와, 프랭클. 어? 아, 잠깐만. 뭐? 아이템 프랭클? 뭔데? 개 어이없네. 뭐지? 출고, 지하저장구 2층. 지하저장구 한 번 가자. 뭐야? 스무스킨을 원하는지? 네. 그럼 스무스... 야, 미쳤나? 제정신인가? 앗쭈. 까치쭈. 어우, 야. 법사 둘이야? 어우, 야, 쟤 무빈데. 스무스 했네, 쟤. 가. 뗄 수 있대가 없어, 나. 움직이면 그 순간에 그냥 뒤지는 거야. 버프를 걸 거기 때문에. 하나 아웃 시킵니다. 아웃! 버프? 야, 85% 는 이렇게 짤네?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소환하는 거야? 야, 대박이다. 법사 죽이면 되나? 개 신기하네. 어우, 야 저걸, 저걸 따라 부른다고? 그건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오버하신 것 같은데? 고정도로 굴할 만한 그건 아닌데, 솔직히. 우주편 맞춰 그냥. 잘했어. 아, 그럼 저꾸들 어디서 그냥 다 죽는 거야? 텀마다 소환하냐? 그건 좀 아니죠. 아, 너무 못 맞춘다 진짜. 개쓰레기 새끼. 그렇지. 자, 보냈고. 야, 저거를. 저걸. 저걸 엉기네. 아까 별로 안 세겠지. 너 막, 막 만드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좀 맞으면 안 되냐? 어, 그렇지. 맞아야지. 업사업. 걸어서 그런지 엄청 세네요. 어휴, 힐하고 지금 난리 났지 지금? 잘해주고. 화염 딜. 아, 죽어. 죽겠지? 쎈데? 늑대 정도면은 사실 몇 마리 나와도. 문제는 없어요. 저 소환 안 되네요? 개웃기네. 그렇지. 야, 빨리 나 죽여. 쟤 왜 상처 때문에 못 때리는구나? 아, 야. 아, 참. 그걸. 그걸 못 때릴라 그래. 아직 남았냐? 끈질기네 좀. 지금. 찌르기. 상처 생기는 것 좀 봐. 와, 소름. 분산을 때려. 상처 세 개면 솔직히 위협도 안 돼. 상처 분산 좋고요. 그렇지. 누가 제일 아프냐? 좋아, 좋아. 창이. 죽창이야. 맞으면은 그냥 약해져. 야, 두 칸. 21 두 칸이라고? 우와. 와, 세상에. 먹을 거 없죠? 올라가면 전투라고 돼 있네. 저는 가자. 회복하고 오자. 야, 이거 좋은데. 제대로인데? 그리고 한 명 배울 수 있어요. 이제. 나중에야 같이 배우죠. 이번에 받은 것들 판매해 주면 되겠네요. 정팔, 팝시다. 야, 제대로다. 방금 못 팔았냐, 나. 아, 쓰레기죠? 아, 쓰레기는 아니다. 어, 저항이 있긴 한데. 솔직히 아. 그건 아니야. 내가 지금 할 정도 아니야. 단. 공. 단. 공. 공. 이 정도는 충분해? 빨리 장비나 좀 나왔으면 좋겠어. 끝내준 장비 좀 나왔으면 좋겠다. 마눌로의 탑. 여기서 한 백 준다고 치면은 이제 다 배울 수 있죠. 뭐가 될까? 아, 기대돼. 너무 재밌어, 이 게임. 마스터 마니노로? I see a Mirage. The Mirage speaks. So far, nothing out of the ordinary. Mirage? We're no Mirage. Oh. The Flying Foxes are big. So what? So where? I have made a me. Only me. Globule? You mean? Your room? Room. The. What went wrong? Destroy God. No. I wanted the idea. What happened? I banished tree. Only I. I got the doggy. Then I searched as safe as it went to this ugly statue. So. The Illusion. I can win. The Illusion. The Illusion. The Illusion. The Illusion. I think I know how we can. Let's see if. No. 난 무조건 전투야. 몰라. 있자는 건 몰라요. 전투입니다. 관통 피해 면역이라고? 그렇지. The Illusion. The Illusion. The Illusion. 너무 안 들어가긴 한다. 근데 인간적으로. 당연하게 안 통 할 것 아니야. 방패 없는 애한테 버프 주자. 전투. 아 실패한 건 좀 아닌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잠깐 이거 어떡하냐? 딜 아예 안 바뀌는거 그러면? 너는 뭐 존재.. 존재 이유가 뭐야 그럼 쎈데? 가차 없는데? 이길 것 같은데? 쎈데? 우리 팀.. 우리 팀 쎈데? 빛의 속도? 피했죠? 어 니가 좀 문제다 너가 너무 할 게 없다 야 저런 식으로 면역이 있는 거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야 데미지가 불 통하냐? 안 통할 것 같은데 통하네? 엄청 반감된다 근데 3레벨 썼는데 환영 변신이 있는 애 때리는 것 봐 따아이 아 뭐 했냐 나 버프나 줘 둘 다 버프 있으면 좋잖아 거울 부수라는 게 그냥 골렘 부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거울 뭐하러 부서 골렘을 부수면 되는데 어? 골렘을 부수면 되지 거울을 뭐하러 부서 거울이 무슨 데가 있다고 아직 많아 여유 있고요 서브 무기 좀 만들어야겠어 서브 무기 좀 만들어야겠어 약간 불안하구만 야아 이래도 이겨? 어 분신 9번으로 3단계 기술 씁시다 빛의 주인공 좋고요 안 통하죠? 억세거든 아 죽었다 야 백이나 주네? 야아 금속 조각 나왔어 너는 뭘 했지? 너는 세상을 잃어버렸어 항상 그걸 했지 하지만 우리 모두가 계속 여기다 정말 정말 그것은 불가능한 하지만 이것은 내 삶의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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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더 저거 심령자만 있어 그러면 내 삶의 일이야 내가 식량을 줄게 내 삶의 일이야 내 삶의 일이야 내 삶의 일이야 너는 어디에 필요해? 너는 어디에 필요해? 너는 어디에 필요해? 진짜 센 놈인가 보다 저런 애들 다 노예로 만들고 머리가 좋아서 속인건가? 그때 경험치를 엄청나게 먹었어요 어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먹었는데 700 인데요? 지금 다 7,800 인데? 메인이라서 많이 줬나보다 메인이라서 많이 줬나보다 메인이라서 많이 줬나보다 그리고 뭐 주는거 있으면 전부 메인 연관인가 상처없고 회복하고 나하고 배우러 갑시다 어 두여였나? 빨리빨리빨리 아 여기 아니네 어디였지? 베니빌라였나? 아 오자라였나보다 오자라였나보다 오자라 오자 아 로딩 그래서 알려줄거 있음? 볼거없어 아아아아 아아아아 윽 아 아 써부다 써부 Who are you? or has the council? I may be ill but I'll still take one what's wrong with the don't worry 요 your pardon come again we investigate an illness that then I'm the his will is wait would you like to what? 아.. 관심 있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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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켄.. 써가는 병 말입니다 아.. 얘는 자기 병을 치료하고 싶은데 지금 갇혀있어서 전염병 될까봐 갇혀있어서 못하는구나 맥빌라에 가서 어떻게 할거야 근데? 어우 좋아 말만 해도 돈을 주네 매나기 전에 서브 다 해야지 그 칼같은거 주니까 무조건 다 해야되는게 맞는거 같아 칼을 내가 써야되니까 아.. 캐스트 보기가 되게 어렵다 맵을 다 이거 마냥 놓친게 있으면 다 돌아봐야되는데 지금 운 좋아서 들어온거지 연동되는것도 있고 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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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됐다? 아.. 스킬 배우자 민첩 체질 용기 용기 용기가 필요하네 용기를 한번 가져가자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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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를 하나 올리고 다른 애들은 올릴 것도 없는거 같은데 너무 소모량이 커 얘는 이제 만화가 충분하니까 아스트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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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쪽으로 올리고싶은데 거의 다 올라갔네요 뭐 직가는 뭐야 야 이거는 조금 애매하다 주도권은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용기 하나 걸리고 더 올려 어 됐다 올라갔고 이렇게 올리자 됐다 이 정도 충분한 것 같다 돌아갑니다 여기로 주인공이 약간 여유가 있었어 연금술 지고 누구였냐 쟨가 너 비싸잖아 야 야 경험치를 매겨주겠다 이 말인가 여긴 나지 연금술 어딨냐 잠깐만요 어딨다 얘 어딨는데 아 저기있구나 창술사는 쟤 무조건 노려야 되고 골렘은 뭐 그냥 가 싸워야지 별 수 있나 자 그렇지 자 와서 골렘 노리겠습니다 골렘이 디디 좀 많이 누적해야지 잡을 수 있나 그러니까 아닌가 좀 약한 것 같은데 아까 걔보다는 일단 무조건 이제 빛의 속도 쓸 거고 확정이고 마다 20밖에 안 먹어? 저렇게 좋은데 찌르기는 이제 골렘한테 안 통하니까 얘 잡는데 써야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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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해 네 와서 법사 잡습니다 법사 잡습니다 어우야 세상에 상처 입는 것 봐라? 상처 입는 것 봐라? 상처 입는 것 봐라? 상처 입는 것 봐라? 그렇지 에이 그건 좀 아니죠 와하우 아직 아직 까리야인데? 아직 까리야인데? 야구야야 그건 아니지 골렘은 체력 못 채울 거 아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골렘인데 방어 올려주고 잘했어 그렇지 저게 맞네 자 야아 죽여 그냥 얘 거슬린다 야 잡았어 이미? 이거 못 잡을 리가 있나? 에이 야 앞으로 골렘 막 나올 거 같은데? 아들? 꼴을 보니까 그렇지 당했어 자 6두 칸 별과 고대 마법방표 오 야 뭐야 훔치고 튑니다 자 자 보자 인벤토리 그건 안줬다 뭐 이거는 배우는데 포인트가 들어간다 번개 와사리 그건 수오모 뻥패야? 아 이거 돌아가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 걸 잘 계산해서 별걸 그랬나? 번개 번개는 어때? 데미지 어우 똑같네 그건 뭐야 와사빵패는 필요도 없는 거네 자 갑니다 드러프까지만 올려둘까? 드러프 올라갈 수 있냐? 용기 하나 베이필라 야 야 너는 이거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난 죽을 수 있을까? 난 그냥 그냥 놀아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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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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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크라켄은 정어의식에 등이 적혀있다 저질품 방법이 있을지 모른다 이 도로는? 이 도로는? 네. 돈이 없지 여기 그 도로는? 그 도로는? 그 도로는? 그 도로는? 흥미로운 우린 우리 사회의 빛을 100뚜가씩 받았다 자 작은 섬이 있다고? 아주 길다 서브가 나 이렇게 돈 많이 차징하고 있는데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렇게는 이거 아니야? 언제쯤 나 결과가 나는 거야 저지받은 돼지들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저기서 타고 갔었지 저번에 저거 절로 가는 거보다 이번에도 아니네 어디서 타고 갔었는데 아 맞다 맞다 맹빌라였지 맹빌라에서 가는 거 맞나 보는데 위치상 그럴 것 같기도 하다 여기였지? 메인은 진짜 잘 알려준다 야 뭐야 왜 안가져 잠깐만 리자더 부족한테 가야 되잖아 그럼 아 보내줘 리자더한테 보내줘 리자더 부족 보내줘 야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아 이 게임은 똥개빌라서 없단 말이야 공략 같은 거 내가 모르면은 항상 몰라 시선은 해봐야지 돈도 받았는데 생긴 것 좀 봐라 야 너 지 등신 끝내준다 야 야만전사가 나가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씨발 이거 어떻게 되먹은 일이야 나중엔 뭐 알게 되겠지 나중엔 리자드 부족같은걸 만나게 해주겠지 퀘스트 많이 진행된 다음 퀘스트니까 아 There's a tavern in Beellet, fine seignior Three is six and five is nine No, wait, five is nine and three Gold glue is forbidden in the principality of Dru- So you'd better not What was that? Three is six and five is nine No, five is nine and three is seven 다 아 다 나르잖아 네 번 얘기한 거 다 아 아 저기야 장치 입었지? 장치 안 입었어? 왜? 별 두 개다 얘 특별히 쌘놈인가 본데 아 얘가 아니구나 단놈이구나 아 됐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하 잠깐만 쉴때마다 저 나오는거 아냐 일단은 기동욕을 해야지 살라면은 아 저 여자가 위험하네 활까지 들고 있어 아 저 햇불 때문에 못 가는구나 아 그렇지 아아 야 저걸 실패한다고? 근데 얘 때린건 다행이다 충분히 못 맞출 수 있었는데 그렇지 그렇지 데미 좋구요 그렇지 방어율까지 전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세죠 어메야 흑 죽어 회복도 안오고 그냥 그냥 쏴버리네 이C 야 저거 야 저거 진짜 버프 걸기 시작하면서 진짜 세긴 하다 미친데 이 쎈데 야 내가 죽은거야? 야 기동력 진짜 좋다 뭐 아직 기속력 있으니까 와서 야 이거 안되네 자리나 해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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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지 체리프 50 집 중간에서 만난거야 나 적 해보기나 하자 잘 수 있는 데가 여기 잘 수 있었나? 끝물인거 같네 아 능력치도 이제 이제 능력치도 이제 능력치도 이제 맥스고 절대 질거 같지 않다 거의 맥스 단계까지 왔고 전사로서의 그 성능이 굉장히 올라갔네요 강해 여태까지 그 힘에서 크게 밀려서 못 이겼던 거랑 비교하면은 아우렐리아 역시 아우렐리아 똑똑해 저기도 술집이 있었네 저기도 술집이 있었네 블록이 두번 봤냐? 아아 야 다 처치하고 지키라고? 와인통이 어느건데 그것보다 상처입었는데? 한것도 없는데? 잠깐만요 왜 얘 상처입었음? 이해가 안돼 머리 입었었나? 공수! 더러운 공수 쌍검 더러운 쌍검 와인통이 가운데 있는 저거구나 쟤도 와인통 뺏으러 왔는데 와인통 노리진 않을거 아니야 바보도 아니고 약간 배렸죠? 왜 내? 하나 다운 퍼프 걸고 압도적인 기동력으로 수업이다 잡았고 밀치고 밀치고 저기로 가 에이 고정도로 어림도 없지 딸려주고요 반피 야 진짜 세졌다 감동적이다 잡았고 그렇지 야아 강하다 야아 금속조각? 몇개야 그러면? 일곱개 아냐? 대박인데? 발레인 한숨 때리고 가르칠 거 있니? 이게 다야? 진짜 쓸모없어 진짜 쓸모없어 애나 애나 돌려줘 할머니 죽겠다 죽겠어 늙어서 죽겠어 데미지 올리는게 낫을려나? 최대비지 올리는게 낫을려나? 데미지 올리는게 낫을려나? 데미지 올리는게 낫겠지 땡스 자 가자 아 먼저 이제 수술 한번 받아주고요 상처가 하나 있으니까 능치 남아 돌게 되면은 법사가 짤을 것 같은데 전사는 이제 약간 비고 법사는 똑같이 뭐 체력끝이랑 능력 찍으면은 셀 거 아니야 마흡 다 쓰고 전사로 전용하면 되지 작전을 펼치기 위해 펀스티아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아 좋아요 좀 머네요 다 끝난 건가 우리 팀이 지금 다 있네 아 다 있는데 lastly 우리 팀이 지금 다 있네 아 다 있는데 경보기가 어디 있는데 아 경복이가 어디 아 저거 아 잠깐만 저기있다고 저거라고? 몸으로 막으면 되잖아 못가게 어려울 거 있나 죽이면서 얘도 내가 다루는 거야? 능력이 뭔데 얘는? 법사야? 법사네? 피해주면 없고 야 신체강화랑 독정화랑 회복있네? 이게 다야? 그냥 힐러야 그냥? 세상에 뭐냐? 잠깐만 힐러랑 그냥? 아 궁수네 궁수 아 잠깐 궁수네 궁수 궁술기술 있나 그러면? 아 내가 좀 확인해봐야겠다 내거로는 등록이 안되네요 아 우리 애들 다 쓸 수 있네 전사 내에는 만화 없으니까 그냥 전사기 좀 맞네 오는거 때리는 기능이 있겠지 가자 좀 맞네요 저기 천천히 가 법사 쪽이 살짝 위험한데 저기 만화가 지금 공삼이라는거 백삼이라는거 백삼? 야 뭐야 백삼이네 도전까지 달성 아 역시 고블린왕 제법이요 너는 뭐 궁수잖아 그쵸 궁수인거죠? 아 뭐니 너 정체가 석궁 들고 있는거 아니야? 멍청하게 뭐 세뇌를 주문 없냐? 여깄다 여깄다 이런거 더 있다 야 이거 안 넣어지네 그러면은 이러다 쏘 오우예 야 저거 그냥 지나가네 얘네들 이따 딜러 아 기동력 줬어야 되는데 바보 아 잡았고 통과하기 위해 이동하네 다 진짜 통과만 하네 통과는 가정에서 다 막고 있죠 지금 이거 좀 위험한데? 자 이거 좀 많이 위험한데? 때리자 어 조금 생각보다 많이 조금 많이 위험한걸? 법사 턴까지 있는 거잖아 우리 일루와 와 이거 진짜 이렇게 설지 몰랐습니다 의참입니까? 이 얘기 설지 몰랐습니다 얘가 저긴거 아니야? 얘도 저기냐? 잘 됐어 잘 됐어 같은 평까지 맞추는 수준 어우 야 이거 너무 위험한데? 상상도 못해 저렇게 무식하게 들어갈 줄 몰랐는데? 쟤가 울리려면 한턴 필요하잖아 당장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무조건 써야지 이렇게 효율 좋은데 지금 다 걸리는데 이렇게 좋은데 내가 안 썼다는게 졸라 황당하다 아 야 그거 확률 아니잖아 어머 세상에 저거 죽이면 돼 야 저거 피하네? 그냥 쟤 죽이고 아 자자가자 잡았고 일단 잡았고 그렇지 야 웬일을 잘 써보냐 이렇게 몇 명 남았냐? 다 죽인거 아냐? 그렇지 잡았네 끝 야 잘했다 야 나르는 여우보단 잘 싸우는데 야 이거 괜찮네 특히 저 마나 100자리가 너무 세다 쟤는 쟤는 쟤가 쟤가 메인인거 같은데? 랄라크 지금까지 모든 것들은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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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올라갈껀데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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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걘는 안되는거 아냐 랄만 데려가자 어 어 힐러 없긴 한데 와 이거는 그럼 전투 무조건 해야된다는거 아냐 저기로 가야된다는거네 딱 가 지금 위험한데? 얘를 셀거 같애? 어 왜냐면 주인공이 세기 때문에 잘못을 셀거 같애 내가 잘못을 셀거 같애 처음부터 빡셀거 같애 많이 어 주인공이 일단 피했어요 다 죽일 수 있을거 같은데? 어 별로 안쎄 근데 황타 쳐 그냥 어 야 너무 트릭있네? 황타도 있고 어 근데 졸라잘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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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피암 다피암 개사김 그렇지 그렇지 양손 은근히 괜찮네 야 역시 주인공이야 잘 들이고왔어 열일하잖아 단애들 만화 없었거든요 법사들은 굉장히 지금 쓸만하죠? 전혀 계산에 안 넣었는데 명중들도 끝내줘 데미지는 살짝 풀린다 난수라 그런가? 혼자 혼자서 다 피해 한 대 맞았어 이제 한 대 맞았어 데미지 2 들어왔어 그렇지 그냥 갖고 놀죠 아주 안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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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리더야 리더 하려면 이 정도 전투력은 있어야지 방패가 짱이야 저 공격에 올 특화되어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 정도라니 여기 인간계 최강 전투력이 안 넘어지죠 맞아도 수준 근데 쟤가 먼저냐? 아 진짜 가차 없이 쎄구나 이야 소름이다 나 싸움꾼 날만 같은 소리 하네 그 주인공이 짱이야 어따 대고 말이야 주인공 앞에 싸움꾼들이 불쳐 그렇지 당하다 하아 야아 우리가 처치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치하겠습니다 다같이 12칵 자막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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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만화가 좀 많이 없거든요 많이 없어요 저기 법사로 3턴을 버려야만 이제 강역이 가능한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가까이 있는 한 놈을 죽이고 나서 생각하겠습니다 아 우리 법사네 법사만 도와주는구나 뭔가 위험한 놈이 하나 있다 빛의 속도 자신한테 걸었네요 3단기 것도 만화가 많이 소비되면은 못쓰기를 만화가 너무 많다 지금 뭐냐 야 저 정도야? 와 얼린 거야? 지금 얼리네 할 거 없거든요 애로 버프 거는 것보다 제압 하나 날 것 같애 쟤를 좀 쳐야 될 것 같은데 안되네 야 고런 애들로는 백날 가도 못이겨요 아이 시시하네 진짜 아우 야 제법이야 뭐하는 거야 저거 야 저기서 치유가 돼? 저거리를? 저거리를? 마나 열심히 쓰고 있죠 쟤도 어 이거 3턴 보길 잘했다 기다려야겠다 기다려야겠다 얼어있어서 이거 설마 얼어있어서 못쓰는거냐? 에이 오바죠 이거는 굳었는데 쟤네 아 이거는 주인공 주자 어 와봐 주인공 줄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애 전체 주기는 약간 살짝 애매하다 얼리는 게 있어서 상대가 야 20이라고? 주인공 가겠다 이러다 주인공 너무 다쳤는데 잠깐 너무 다쳤는데 야 물약 좀 봐라 주인공 막을 거라고 믿습니다 야 다행이다 야 다행이다 나 주인공 순간 주인공만한 줄 알고 살짝 쫄았네 어어 야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대기합니다 대기하구요 뭐야 왜 저리야 갑자기 왜 이렇게 호주적이야 그렇지 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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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 싸물어 야 냉기충격 3단계가 100%라고? 괴물이네 어디서 저런 저런을 데려왔냐 잘 생각하자 일단 일단 이제 주고 어떡하 누가 지름이 없어 어 니가 없구나 야 너 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회전 회전해 야 너 왜 이렇게 회전 회전해 혹 좋아 이름 여유있지 화염 그냥 저거 최고 기술만 쓰나본데 버틸 만한 부분이고 죽으시고 좀 마다까지 처먹는 여유 야 제법이야 저 어디로 가는거냐 싸우러 오는거야 설마 갈 데가 없잖아 쟤가 히데즈로 방향이 안돼 히데즈로 방향이 안돼 히데즈로 방향이 안돼 히데즈로 방향이 안돼 자이디나 해라 죽겠는데 쟤 맞고 야야야야야 야야야 못쓰게 하려는거다 라이산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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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리아 아 뭔 소리야 아 아 나이스 죽어. 아래이 마니오스는 귀신이 나온다는데 지하의 의미가 어마어마한 억구만이야. 정확히 어디 찾아봐야 되는 거야? 뭐? 복종 벌레 1종이다. 아, 공주의 죽음 심란하다. 죽이자. 뭐하러 살려줘? 어우야. 레이피어. 그 이상은 안 돼. 이게 뭐야? 포인트 나름 짭짤하게 나왔거든요. 어, 많이 짭짤한데? 에럴렘 가자. 하나만 모으면 다 모이는 건가? 뭐지? 그게 뭐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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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강해져볼까? 용기 하나 줘 일단. 주고. 힘 주고. 법사는... 아, 너 줄 거 너무 없다. 용기 하나 줘. 용기랑 직관 정도밖에 없네. 힘. 힘 최대 레벨. 주인공보다 힘이 세네. 아, 약간 저건 조금 그렇다. 주인공이 최강의 완력이어야지. 그럼 됐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면 되나? 라이산더. 옛 지부에 있다. 꿈틀, 꿈틀 지구. 어어어? 아, 나 왜 이렇게 허가고 있는 거야? 아,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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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륵. 음, 이쪽에 있구나. 음, 다 찍어서 이제 엔딩 나올거 같은데? 아직 안 나오면은 좀 곤란해. 다 찍어서 이제. 그래 싸워 볼까? 싸우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덤비면 죽는 거야 오따가 되고 말이야 조금 많네요 그리고 왠지 셀 것 같죠? 공수 애들한테 가야 될 것 같은데 적당히 뭐 하나씩 제거를 하는 건 사실 힘들 것 같고 공수 애들한테 가 그건 예상 못했는데 어이구 가라치 과달 아 얘네 궁수구나 다 궁수네 거의 뒤에 칼 둘 빼고 어이구 첫 맞을 줄이야 와서 통찰해 네 억새네 이거 어 저런 거 한번 풀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일어날 때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정도는? 뭐 엔간에선 이제 뭐 안 당하죠 어이구 이거는 내가 통을 깨야 되니까 그 시간을 저장펄기 위해 마법 씁니다 통이 터져서 내가 불 딜이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어쩌겠어 뭐 어 들어오죠 막 아 저거 입힌 시점에서 이미 이득이라고 봅니다 좋아 육시 좋아 오우 오우 어 좀 기다려 서업했죠 쟤? 아 이거 넘어갔나? 피했으면 됐어, 피했으면 됐어! 피했으면 됐어? 아 좀 아프네? 그렇지 깨고 깨고 법사는 여기서 누워도 상관없거든요 뭐 굳이 누운다고, 아니 아니 누워도 상관없어 법사는 뭐 이제 쓸데가 약간 가셨다고 보기 때문에 전사한테 빠르게 이제 처리를 맡기자구요? 좋은 마나야 야 저거 돌아오네? 불맞긴 싫은가 보지 아 너가 때리는 거였냐? 아 짜증나 어우 짜증나 됐어 아 세명인데 뭐 궁수 셋이면은 박절하게 누웠죠? 시대 못 가는 거야? 아아 야 이거 칼잡이 한번 잘못 봤다고 아주 개구통 주네 전사 이만큼 있으면 이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씩 제거하자 졸라 빨라 졸라 졸라 빨라 졸라 빨라 졸라 빨라 다 이제 서브 하겠죠? 아 저거리에서 맞추려 저거리 어서 가네 그렇지 됐다 강해 그렇지 수업 졸라 빨라 그렇지 됐다 강해 그렇지 수업 상 찌르고 잘 피하네 끝났네 버프 야 죽턴 그거 안했으면 진작에 다 죽였는데 초! 그렇지 정말 강한 적이 있지 않는 한은 절대 이 지을 것 같지 않다 느낌이 강하다 자 회복하고 와야죠 메인은 쉬워 서브가 진짜 어려운 거고 서브가 양심벌이가 없어 좋아 안의 라이산더는 이런 장소에 뭘 하는 걸까 라이산더를 이런 장소에 뭐라는 걸까 그 장소에 구하는 걸까 고대 리자드 문양이다 고대 리자드 문양이다 고대 리자드 문양이다 골은 드래곤을 찾으라 골은 드래곤을 찾으라는 거야? 어유 앱이 약간 쎄한 데 왔는데 서로 나갈 수 있겠냐 나갈 수 있겠네 동굴이 굉장히 약간 이제 찾는 거겠죠 뭐 끝날 것 같다 게임 끝나는 거 아니? 얘는 뭐 먼 거리 없을 거 아니야 좀비가 사방팔방 있어 피해 면역이야? 말도 안 돼 좀 많은데? 잘못 들어오면은 큰일 나겠는데? 야 저 속도로 저렇게 오래 피해쓰면 됐어 면역이면은 의미가 없잖아 창병은 아무리 면역은 좀 아니지 음..잠깐만 아.. 이따 광란하고 아..신패야? 진짜 안되네 회피한거지 이거는? 어 좋아 죽었네? 좀비가 계속 들어오는 거냐? 아니겠죠? 독피해야? 아.. 잘 안맞는다 상관없겠다 볼을 보니까 우리 평가에 다 누웠어 화드위를 넣으면 될 것 같고 한꺼번에 그쵸 아아..이거 실패라고? 이렇게 좋은 위치인데? 이건 좀 아니지 90몇 프로인데? 주풍낙엽이네 주풍낙엽이네 그렇지 야..다 태워 죽였다 대박이다 계속 나오네 야 너무 쓸모없는거 아니야 창병? 아이씨 못 빠긴 해 은근히 잘 버틴다 근데? 뭐.. 눈빛 잡죠 뭐 8번 8번 잡았고 데미지 왜이렇게 낮냐 아이씨 밤에 안든다 방망이는 또 시계 때린대 역시 언데드는 방망이 안되나봐 아 힐 걸면은 죽냐? 그 땅 없죠? 뛰어 한대도 안맞는거 같은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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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AP 한숨 때려주고요 상처를 하나도 안입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득이죠 그냥 그대로 이득이죠 밑으로 갑니다 야 뭐야 아 그.. 그분들이잖아 그분들이 벌써 등판해? 그렇지 그렇지 둘 다 누웠고 퍼프 걸고 아 완벽하다 시디까지 완벽하다 어 둘씩 나눴죠 그렇지 아주 예쁘게 들어가고 있고요 두 번이냐 빠르다 이 정도 때려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지 빛의 속도지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어차피 음식 다 먹일거기 때문에 그냥 막 난사합니다 마법 에이 에이 절대 죽음이 쭉 아 살았네 야 뭐야 야 뭐야 야 뭐 잡았으니까 상관없는데 졸라쌤 졸라쌤 독 안 통할 것 같은데 어 통하네? 야 저게 통해? 상대 이후에 우리꺼니까 불 꽂자 음 느리죠 확연하게 느리죠 야 마몬 몇개로 이렇게 강해지다니 감동적이다 감동적이야 마법 플러스 이제 능력치 기존에 그 상처 하나도 없고요 아직까지 나갈 필요 없죠 이러면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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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 좋다 뭐야 아 스톤이야? 퇴카트 퇴카트가 때릴 것 같은데 저거 가 그냥 다 이쪽에 없잖아 저거 다 보내? 아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갔냐 이렇게 되면 이제 궁수가 포즈를 바꾸겠죠 난 이제 버프 걸고 아랫길로 창잡이 보내서 깨버리면 되니까 댐스에 넣을 필요가 없고 이번 턴에 버프 조수 이제 안 맞게 하는 걸로 그렇지 완벽한 조합이야 저거 있으면 완전 불사실이니까 보내고 하나 어디보자 아 일단 날려 그렇지 나무 때리고 아 실패 안 통하지 수업했죠? 수생 됐고 창잡이로 관통 면역이야? 그건 아니지 돌아와 이렇게 조합 짜면 솔직히 어차피 버텨 아 위로 셋 위로 둘 아래로 셋 음 괜찮네 하나 일 됐어 일 남겨 야 이제부터 때리면 딜이죠 면역이냐? 아 뭐야 왜 이렇게 다 면역이야 그렇지 아웃 누워있는 건 때릴 수 있으니까 100%로 잡고 야 딜 좀 봐라 다시 다시 속도 제대로인데 근데 얘네가 안 단단 말이야? 와 이건 좀 아니지 창잡이를 나 어떻게 쓰라고 쟤를 그렇지 이겐 준탑 그렇지 이겐 준탑 이겐 준탑 그렇지 이겐 준탑 그렇지 그렇지 아 좀비도 안 통해 해골 해골도 안 통해 뭐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응? 그렇지 이겐 준탑 이겐 준탑 데미지 40 아 실패 헤엄 그렇지 이겐 준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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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네 음식도 적당히 먹어서 무게도 줄지 얼마나 좋아 시간이 좀 타이트한데 다음까지 문제 없겠죠 뭐 야사기 마지막 게 맞는 것 같다 미치사 가장 깊은 데서 실험을 하나 보네 동료들 전장 반대쪽으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동료들 전장 반대쪽으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동료들 전장 반대쪽으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잠깐만 그거에 그 그 이유 아 알 것 같아 더 싫다 이유는 아 이게 뭐야 이거는 별로 안 아프다 뭐 으 으 넘어져서 못 통과하고 뭐 그다한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촉수의 통찰력 안 통해 야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건너가 가자 견뎌 속만 잘 피하면 돼 야 셋이 나온다고? 어 야야 저 뭐야 다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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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해 강해 보통 강함이 아니야 넘어가고 저거 아이템 같은 거 있을까 진짜? 진심으로 궁금해지는데? 한번 건들고 오자 가서 처리하고 와 야 저렇게 나온다고? 상처 여... 상자가 열리는 거였군요 아 저 상자도 열고 올걸 됐어? 다음 타이밍에 버프 걸고 가면 되지 뭐 야 이거 위험하다? 너는 가서 깰 열 준비해 야 진짜 너무 잘 쳐 맞는데? 큰일 났는데? 지금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 실수했다 아 실수했다 죽었는데 그냥 쟤는 그렇지 걸려 저게 뭐 보통 실험이 아니었구만 죽었지? 아 이제 죽은 건 별 수 없고 이미 간 걸 어쩌겠어 전사계통은 기본적으로 해피가 있으니까 빨리 가서 짜부짜부 해보자 동료보다 아이템이 더 중요하다 마비 어 이것도 저렇게 달아? 안 통하지 그렇지 야 닫는군요 야 닫는군요 그렇지 안 닫지 열고 그렇지 쭉쭉쭉쭉쭉 가 아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닫는 거리 아니잖아 일로와 그거 줘야겠는데 그거 보호 2단계 백프로 보호 줘 보호 줘 난 덜 흔들리지만 뭐 어쩔 수 있나 살아야 되는데 야아 저렇게 나온다고? 피했고 끝 야아 56두 칸 좋아 음 저렇게 진작에 먹을 걸 그랬네 저렇게 먹을 수가 있네 자 뭐 알레도 엘레도운지 알라도운지 있는데겠죠 거의 마지막 전투쯤에 이제 오지 않았나 싶네요 그런 거로 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어 그치 거의 매일 달려서 금방금방 볼 거 같네요 게임 플레이 타임이 굉장히 긴데 의외로 금방 끝날 거 같아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videos 해요 감사합니다.